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인천계양을의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있는데 지금 이 지역구 유서에서 이번 정치의 지면 사실상 끝이다. 정치샘이 끝난다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유권자들을 만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계양을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윤형선 후보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점을 벌이고 있는데 계양을이 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다가 그리고 윤형선 후보의 인지도가 낮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유서에서 한 시민에게 투표하면 이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번에 이재명 지면 정치생명 끝난다. 진짜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손으로 목을 끊는 끽끽하는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처해 있는 지금 실상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스스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면 이재명 후보의 정치생명이 완전히 끝난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인천 계양을에 나와서 본인이 여기 출마를 해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나왔는데 성남을 제외하고 성남 자기 지역구를 놔두고 여기 나와서 안전하게 당선돼가지고 그래서 자기에게 향하는 여러 가지 수사 이것들을 막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여기서 자기 생명이 끝날지 모르겠다 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본인이 올린 본인이 올렸다기 보다도 본인이 유권자를 만나서 모션을 취한 거 보면 정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본인이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남국 옆에 있는 데다가 본인이 손 가지고 목을 저렇게 찍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저는 정치생명이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손가락을 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고 옆에 김남국 의원이 지금 절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기 손으로 목을 걷는 종작을 할 정도로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고 그래서 김남국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23일 이재명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고 김해에서 밤 8시 비행기로 올라왔고 밤 9시가 넘었지만 곧바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정된 시간을 다 채우고 그만 들어가자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괜찮다 먼저 들어가라 하고 자신은 한 분이라도 더 만나고 가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정에 넘는 시간까지 선거운동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남국은 5.18 전야제로 광주에 다녀온 날도 마찬가지였다. 밤 11시에도 도착해서 자정까지 동네 곳곳을 돌면서 계양주민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이다. 늘 그랬듯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아주 절박하게 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봉하마을에 가서도 문재인을 만난 이재명 문재인은 이재명을 만나서 같이 사진을 찍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이 갑자기 이재명을 사진을 찍자 하면서 손을 잡고 문재인이 이재명의 손을 잡고 사진을 찍고 이게 쓸 때 있을지도 모른다. 이 사진이 쓸 때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여기 계양에서 문재인과 만나서 찍은 사진을 돌리거나 이걸 공유를 하게 되면 인천 계양에 있는 주민들이 문재인이가 이재명을 지원하고 또 지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재명도 드러내놓고 활동할 수 없지만 문재인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볼 때도 이재명은 인천 계양을 해서 아주 위험하다. 아슬아슬하다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자신과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통 후보들이 전지 대통령 또는 영향력 있는 사람과 함께 사진 찍어가지고 그걸 보여줌으로 해서 그래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혹시 문재인과 찍은 사진이 도움이 된다면 이것도 써라 이렇게 말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재명과 윤형선의 후보의 지지율은 엎치락듀치락 그러니까 윤형선 후보가 더 앞서는 여론조사도 있고 오차범위 안에서 이재명이 앞서는 것도 있지만 극히 엎치락듀치락해서 박빙입니다. 과거에 송영길이가 10에서 20%를 내리오선을 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로 10에서 20% 차이로 상대방을 이기고 오선을 했던 것과 보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그래서 이재명이 전국적인 대선 후보라고 봤는데 아니 여기 오니까 무명의 윤형선 후보에게도 고전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전여국 의원은 내가 딱 보니까 이재명이 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낙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봐도 여기 박빙의 어려운 선거다라고 김남국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조웅천 민주당 의원은 지금 비상대책위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솔직히 민망하고 속상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망하고 속상하다. 조웅천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고 허니문 기간 동안에 정부 여당 중심의 이벤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여러 가지 악재가 꺼리지 않고 있다. 불리한 형국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애초부터 이재명 후보가 움직일 때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여기 나갈 때부터 이재명은 대선에서 패배하고 난 뒤 2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그 자기 지역구도 아닌 엉뚱한 데 와가지고 지금 출마한다 하는 것 가지고 안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조웅천 의원도 이재명 후보가 움직일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재명은 인천기양을의 정치 생명을 걸고 있다. 본인의 이 모션처럼. 잘못하면 간다. 왜? 이미 검찰과 경찰이 이재명의 여러 가지 범죄 의혹에 대해서 파일을 다 갖고 있고 그동안 수사를 못하게 막은 상청부에서 막은 측면이 많다고 보면 다시 검찰과 경찰의 인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재명의 비리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면 금방 그동안 갖고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파일이 다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사법 처리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재명은 국회의원 당선이 안 되면 나는 바로 감방가요 하는 소리를 지금 본인이 직접 손 가지고 표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이재명. 정말 막다른 골목 최후의 순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